으아하하하하하 헤헤헤헤 헤헤헤헤 헬로우, it's Edmo 아 농감입니다. 오늘 한글로 할거에요. 한글로, English, 둘 다 반복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Eddoji입니다. 헬로우, it's Edmo and today 우리는 디드로이 become human 네, 기대됩니다. 어 죄송해요 저 코가 간지러워 최근에 비염증상이 좀 심해졌나? 이비누 걸 갔다왔는데 제가 카메라 살짝 밀어버린 것들 약간 좀 조정합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도 디드로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계속하기 버튼 근데 최근에 업로드 같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어쩌다보면 어쩌다보면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그나저나? 카라가 집 탈출하는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러게요 어? 아 맞다. 마커스 사격당했지. 마커스까지 샷 오 마이갓 이즈 마커스 헤이. 헬로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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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이는 바이트 쉐프 아이 리피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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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다. 제가 뭐에 만져야겠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진단하기 아 이게 손상된 게 엄청나네. 내 것이나? 오 마이갓 이즈 베리 베리 베드. How do I fix it? 오 Both legs are very injured. 오 오 오케이 컴퓨터 수리 됐어요. 최근에 부품이 망가져서 담관은 못 올렸는데 근데 2주거리기 따였던 부품이 5일만에 한 3일만에 왔 한 2일만에 아니 얼마래? 2일만에 왔어요. 어 마커스 조금 못해 살려줄게 살려줄게 다리를 찾아야되는데 일단 오 오케이 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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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Get up We need to go Hurry Hurry up Hurry up 어 나 왜 이렇게 크럼지해 오늘 해봐 다리 오 오 안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건데 이건요 옆 데미지 고웨이 고웨이 오케이 오케이 here's our left leg Come on Marcus you can do it Marcus야 할 수 있어 너 살 수 있다고? 진짜로 난 말 그대로 한국어 영어로 반복하고 오케이 오케이 Now we can Now we can walk Marcus 데미지 very awful Hello I can hear you We need to go there We need to go there 우리 저쪽으로 와야돼? 뭔가 여가면 안 좋은데 I have a bad feeling I have a bad feeling I have a bad feeling Oh Hello You can go there We need to go there We need to go there 우리 저쪽으로 와야돼? 뭔가 여가면 안 좋은데 I have a bad feeling I have a bad feeling I have a bad feeling 갑시다 얼른 여긴 어떻게 가야되냐 뭐 눌러야돼? 오케이 얼른 가자 내 오른손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저쪽으로 와야돼? 내 오른손이 잘 안 좋은데 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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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생각도 하지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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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우리 여기서 부품 찾아야되나? 오케이 강화유인의 펌프스 전기를 오케이 Can he c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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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it a minute Let's check Hello No No energy 오케이 이거 에너지가 낮아서 오우 던져버린다 Yeah, he is alive 그래서 못하네 오 오 오 오 나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저 조금 놀랐어요 오 I'm afraid 어? 누구세요? 오 오케이 음양 음양 샀지 이렇게 오케이 어쩜 이거 아플 것 같은데 That looks hurt Like sick on her Oh my god 오 이제 똑바로 들을 수 있네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Oh my dude 샥 just made another noise 이거 뭐야? 응? That head 머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 그래 이거 되나봐 어ap 베이지 어 Consistency 내가 뭐예요? 우리가 병원을 한 문제 talking 어? 내가 봤어 weil 소리도 voor 모르는 없었지 지금 backed 저쪽으로 나가야돼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심장같은거 찾아야 되는데요 심장같은거 어? 뭐야? 저거 오! 오케이 저 갈 수 있어 저기로 가자 저기 가자 마커스 수리 거의 다 됐어요 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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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오우 흘랴! 그래 뷰! 오케이 이게 힛스테이블 이게 이 상태 안정 됐어요 어우 뭐야 쟤 약간 좀비같아 얼른 가자 여기 끔찍해 올라올라올라 이동 이동 예 경상에 올라가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얼른 빨리 올라가 빨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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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으으으아 까만 빨리 응 다른 애들은 실패하고 있는데 마크스는 성공하네 역시 주인공이니깐 어허 거의 다 왔다고 오 오 성공했어 성공했어 다행이다 어, 얼굴 피부, 괜찮아졌다. His face looks good. He lost his memory. 뭐래야 될지 몰라. 뭐래야 될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어. 음? 정신 차린 것 같긴 한데? 아이, 근데 마크 쐈았는데 벌써 10분 됬어 이게 뜯어낸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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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뜯어내? 아아우 오우 숨어 다니겠다고? 인간같다 이제 자연스러워 그 대신 눈알 두개가 다르다는거 오우 기억 되찾았고 이제 정신 차렸어 훔친거야? 아니면 기념품 하나 가져간거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기운이 안나요 오우 소리 난다 ASMR 챕터 3개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3개정도는 하긴 다음 챕터는 뭘까요? 오 코나 하이 눈 뚜렷한거 봐라 가자 오우 저거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 오우와 여기 예쁘다 우리 누구 찾아야돼? 안만나 저기 빛나는 사람 안만나 인간이야 안도리도야 하이 헬로 암만더 라든지 뭐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오 했네 아 내 등 아 내 등 아 내 등 불편 흐흫허 흐흫 축하해요 커넛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마치 얼굴이 나갔다면 음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냥 아무것도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진짜리 내idades 형제는 uler 다시 제다고 듣던 아이스크림 못만하나 Sure,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I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yet to form a definitive thing. Unfortunately, we have no choice but you work this.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I don't have enough data into the side. I don't have enough data to decide. I'll learn more about him and try to adapt my behavior accordingly. 갈수록 안드로이드엘이 불량품 되어야되어 간다 그게 좋은거야 안 좋은거야 이거 뭐 살인사건 같은건 안좋지 당연히 살인사건 서둘러야 돼 얜 맞아 근데 우리 어디 가는거야 이제 이거 뭐야 여기 뭐 여기 디트로이드 경찰서 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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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건가 그냥 가자 이게 여기 경찰서네 이거 POLICE STATION hello nope 이 녀석이 아니지? 이게 뭐야? 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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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여기? 렛뉘스! 오! 그 되셨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긴장돼? 왜 일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잖아. 아, 행크에 대해서 알아보게?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거 음악 듣고 있었어? 뭐, 심각한거야? Night of the Black Death. 뭔지 모르겠지만, 좀 강력한. 음, 분석해보자. 음. 커피컵. 식어버렸어? 이미, 어, 이렇게. 도넛. 여덟개? 어우, 저 작게 많네. 반 안드로이드 솔로가. 이거 뭐야, 이거. 아, 농구팬이야? 행크 농구팬인가? 음. 상냥. 어, 뭐야? 오오. 음. 한번 대충 훑어봐. 오케이, 대충 훑어봤어요. 오. 이게 뭐야, 이거. 오. 앵커, 행크 어릴 때인가? 행크 어릴 때야? 오. 훌륭한 경찰관이었어. 음. 음. 맞는 말과. 오. 안녕히 왔어요. 행크. 웹. 반갑게 맞아줬으니까. 반갑게. 반갑게. 반갑게 인사해준. 에엥. 반갑게 인사해줬는데. 응. 여보. 그냥 사무실에서 대화 들을래. 뭔, 뭔데? 왜 이렇게 하니? 어우, 죄송합니다. 뭔지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가 그렇게 안좋아? 칼, 칼과 마커스 사이가 굉장히 좋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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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잘 들리나요? 에엥? 에엥. 왓츠어 랭귀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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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말할때 이러나? 코너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거 봐라 코너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거 봐라 오케 요더 바스 내가 바스잖아 배엠 음.. 긍정적? 오케 말 끝까지 안들어주는거에 대해서는 약오르긴 한데 땡큐 왜 꼭 그런소리내야돼? 유리물면서 자동으로 닫힐거같은데 좀 펜시라도 펜시 화려해 화려해 핑크상태 음.. 뭐라고 말해야되나? 이해져? 이해져 음.. 뭐.. 사과하면 좋지 긍정적 저는 긍정적 아닙니다 착각하지마세요 랩킹 내면 좋지 오케 불량폼 파일 얼마나 되길래 도대체 음.. 음.. 그냥 적당히 뭐 물어볼거 물어보고 또 일 시작합시다 여러분 음.. 오케 좀 올라왔네 양호동으로 불렀다네 음악 음악얘기 뮤직탁 음.. 음.. 앤.. 굉장히 좋아지네 음.. 음.. 오케 오케 음.. 화낼필어 없어 일시각에 음.. 더 물어보면 화날거 같애 아니요? 실정. 또 실제.. 음.. 포켓? 용이잖아. 음 이 사람이 누구일까? 어 뭐야? 뭐야? 얘 어떻게 돼? 파.. 아 파괴된.. 어 처리되.. 카라 아니야? 피해줘 토드! 이거 카라야! 안돼 카라야 안돼! 근데 얘 카라를 쫓아야 된다고? 근데 이러는 거 아니지.. 우와.. 얼마나 돼? 243.. 얼마나 심각한 거야? 이 공격 안 했어.. 어 뭐야 벌써 23분? 음.. 전문지역? 에.. 진짜.. 입조심아.. 음.. 어떤 걸 하지? 협박할까? 협박하면 화낼 것 같은데? 오우.. 오우.. 죄송합니다.. 저희.. 아아.. 미안.. 행크.. 행크 미안해 형.. 행크 미안해.. 아.. 행.. 행크 죄송합니다.. 아.. 바로 다음 챔 들어갑시다.. 오우.. 챕터 하나만 하겠는데.. 25분 넘기겠네요 25분까지였는데.. 어.. 안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카라네 이번 코너가 쫓아온다는데 어 점점 일어나 아 깼네 밀어석이 아 깼네 망했다 응 원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뭘 할 수도 없어 목욕 준비하러 가자 흠 흠 흠 흠 오케이 목욕 준비 왜 거울 봐 갑자기 와이엇 응 뭐야 응 왜 응 왜 잘라 안돼 나 자르기 싫어 자르기 싫어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이녀 다른 데 가 아 잘라야 되나봐요 아 나 아 그 머리 괜찮은데 왜 잘라 굳이 흠 어 엉망이네 뭐야 이거 어 금색 어떤지 보자 금색 어 흰색 흰색도 있어 흰색과 흑색 어 쟤 자연스러우게 익을텐데 전 금색과네요 흐흐흑 흑 Bi 한비빈 so you 아 너도 뗄려고 눈 вы 근데 로봇이라서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게 이제 뭐라 해야겠는데 오케이 정지 충분한가 알이스가 칭찬하네 오케이 대충 훑어 읽읍시다 개나다 오우 이게 목욕하는 중이네 기다리기 음 미합중국이 2028년 초기에 안드로이드 법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회는 또다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해 물어봤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판매가 불가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어떤 공식이든 지위도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 뭐야 이거 이해가 안간대요 음 음 뭐라징 일단 창문 나온게 나죠 누가 우리 따라올 수도 있어 설마 코너왔나? 코너왔나? 아 코너 안왔어 얘 안올거야 안올거야 I don't think 코너가 올거야 코너 안올거야 땡파조다 맨 맨 맨고 고고고고고고 음 눈치 니크스트 어 마라톤 니크스트 에이 속지마 속지마 don. 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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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아 색깔 고칙 을 많이 하네 거짓말을 많이 하네 아이고 어 왜 왜 진 맞는 소리 음 안드로이드가 뭐 줬잖아요 뭐 휴대해보면 하나 같이 있지 으흠흠흠 멜로드아 아 안했어 기운해 해피엔딩을 해야지 미래는 결정할 수 있을거야 거짓은 뭐 좋은사람은 걱정마 좋은사람 살게 해줄게 운이 좋아야죠 아 귀여워 cute 아 귀여워 가자 갈 준비해 근데 무슨 짓 무슨 짓 갖고 왔길래 밖에 누구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어 근데 왔어 no they came corner run 스토리클 힝크와 친해져야 하는데 네, 힝크와 친해져야 하는데 으아, 그렇게 알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 화내, 안 무서워 아, 아니야, 무서워, 죄송해요, 힝크님 당연히 하면 되겠지 어, 근데 이 카라와 엘리스 이렇게 잡히는 거야? 응? 뭐야, 코나가 힝크보다 더 빨리 걸어가네? 응? 올라 올라가 이쪽이 29호잖아, 어디가? 어, 네, 여기 카라, 엘리스 알리스, 아, 엘리스, 도망갈 길 어, 도망갔어? 여기 안에 숨어있어 도망갔나봐, 아, 도망갔어, 다행이야 어떻게 도망갔대, 그나저나? 어떻게 도망갔대, 그나저나? 어떻게 도망갔대, 그나저나? 어, 오케이 여기 숨어 오케이 얼른, 얼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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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에이, 걸어가면 위험해? 어,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망합니다 와, 다행이다 얼른 갑시다 아! 오! 위험하게 오! 위험표시는 안나는데? 아..여기서 좀 물어볼텐데.. 어... 불안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또 99%야? 오! 안 들킨다는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약간 영화게임이라서 그렇죠? 얼른! 앞으로! 경찰들 박아박을 해! 어? 뭐라야되지? 오케이 뒤에 숨어있어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다 지나갔겠죠? 어? 기차역 타왔다 얼른 얼른 타야돼 오! 탔다! 오! 오케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또 뭐래야돼? 오케이 피서게 왜 와이? 어.. 앨리스 I think she was scared 앨리스 무서웠나봐요 어쨌든 이제 안전하게 기차 탔잖아 안전한 곳으로 갈거에요 속임수만 있지 않으면 속임수만 없으면 안전한 곳으로 갈겁니다 음 음 언전하게 기차에 돌아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봐주자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영어로 말하면 인긋.. 인글리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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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saat 유 shin 마지막으로 권 엔 엔 엔 엔 엔 엔 다음에 봐요.